안녕하세요. 새벽하늘과 농촌들려기 어우러져서 새벽하늘 멋지게 그려놓고 자연이 해주는 텃밭에서 농부는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합니다. 수년인 농부 오늘 아침은 오늘 아침 밥상은 콩나물 항태 무침으로 노란 냄비에 보글보글 끓여봅니다. 뭐랑머랑 나는 하얀 쌀밥에 콩나물 항태 무침, 채소한 감자볶음, 하트 뽕뽕뽕, 신선한 처녀 가시 오이, 그 맛은 음 맛있어. 시골 그대로 맛된장에 콕 찍어, 텃밭에 공소한 상추랑 오이랑 계란 후라이 얹어. 오늘도 시골농부 밥심으로 파이팅! 네, 구독, 수년이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수년이 였습니다. 수빈이 영주에서